1. 식품위생법상 식품 첨가물에 속하는 것은 1. 고춧가루 2. 간장 3. 베이킹 파우더 4. 케찹 정답은 3. 베이킹 파우더 2.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내용이 아닌 것은 1. 부패 또는 변질되었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2. 불결하거나 이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4.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에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 정답은 3.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3. 다은중 조리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2. 관할 보건소 3. 관할 경찰서 4. 관할 시청 정답은 1.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 4. 다은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은 1. 식품 운반업 2. 식품 소분 판매업 3. 단란주점 영업 4. 식품 제조 가공업 정답은 3. 단란주점 영업 5.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1. 관할 시청 2. 관할 도청 3. 관할 보건소 4. 보건복지부 정답은 4. 보건복지부 6. 식품의 수거 및 위생 감시 등의 식품위생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1. 영양사 2. 위생사 3. 식품위생 감시원 4. 조리사 정답은 3. 식품위생 감시원 7. 식품의 변질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2. 어패류의 부패에는 대부분 수중 세균들이 관계한다 3. 통조림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에는 내열성인 것이 많다 4. 우유의 부패 시 세균류가 관계하여 적변을 일으킨다 정답은 1. 식품의 부패에는 대부분 한 종류의 세균이 관계한다 8.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1.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2. 장구균 식중독 3. 살모넬라 식중독 4. 포도상고균 식중독 정답은 4. 포도상고균 식중독 9. 식품에 따른 독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동미나리 식큐톡신 2. 감자 솔라닌 3. 모시조개 베네로핀 4. 보거 무스카린 정답은 4. 보거 무스카린 10. 감자가 함유하는 독소 중 대표적인 것은 1. 에르고톡신 2. 테트로도톡신 3. 솔라닌 4. 무스카린 정답은 3. 솔라닌 11. 합성 플라스틱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독 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포르말린 2. 유기주석 화합물 3. 에탄올 4. 페놀 정답은 3. 에탄올 12. 미생물의 생육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적당한 온도 2. 적당한 수분 3. 적당한 영양소 4. 적당한 자외선 정답은 4. 적당한 자외선 13. 굴이나 모시조개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1. 무스카린 2. 베네로핀 3. 삭시톡신 4. 아마니타톡신 정답은 2. 베네로핀 14. 식중독의 예방법 중 잘못된 것은 1. 식품에 식중독균이 부착되지 않도록 할 것 2. 식품 중에 식중독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할 것 3. 식품 중에 오염된 균은 철저히 살균할 것 4. 1차 오염만 방지할 것 정답은 4. 1차 오염만 방지할 것 15. 다은중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1. 안식향산 착색제 2. 토코페롤 표백제 3.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 4. 질산나트륨 산화방지제 정답은 3. 차아염소산나트륨 살균제 16.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1. 고구마 2. 찰옥수수 3. 쌀 4. 보리 정답은 2. 찰옥수수 17.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1. 시금치 2. 쇠고기 3. 우유 4. 미역 정답은 4. 미역 18. 당도가 10% 되는 설탕물 200cc가 내는 열량은 1. 60kcal 2. 80kcal 3. 20kcal 4. 40kcal 정답은 2. 80kcal 19. 칼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1. 감자, 쇠고기 2. 우유, 멸치 3. 사과, 미역 4. 호박, 고추 정답은 2. 우유, 멸치 20. 일반적으로 당장법은 식품 중 당이 몇 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저장의 효력을 갖는가 1. 30에서 40% 2. 10에서 20% 이하 3. 20에서 30% 4. 50에서 60% 이상 정답은 4. 50에서 60% 이상